플래닛게임 투어 플래닛게임 투어 안녕하세요 올해는 폴, 수월해는 아글리 미키입니다 김밥 먹고 싶어? 사주세요! 저는 사실 백구영 마스터님 나들입니다 그리고 영웅 5년의 씁니다 전 여기가 걸스 플래닛인 줄 알고 왔거든요? 근데 취업 사기예요 저는 사실 바쁜 캠드림에서 달려온 케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은 유용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은 깡입니다 깡! 깡? 깡? 깡납니다 깡납니다 깡말고 깡! 깡!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보이스플레인에서 기염둥이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좀 무서워요. 저는 사실 보이스프레이닛에서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어? 화이팅! 어? 저는 사실 김지웅한테 진심으로 설렘 중이었어요. 뽀빠하고 싶었습니다. 하나, 둘, 셋! 뽀빠하고 싶어요! 좋은 밤 좋은 꿈 잘자요.